하루가 가고 우리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소송이면 우리 한 번은 단 한 번쯤은 마주치질 않을까 당장이라도 전할 거란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우리가 더 싫어지게 될까 봐 작은 감정마저 그렇게 사라질까 봐 마음이란 게 말처럼 되질 않잖아 보다 두근만 널 사랑했더라면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텐데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소송이 다 한참 소송이 다 혹시 말아주치게 된다면 너처럼 아픈 시간 속에 살았기를 오늘도 난 돌아섰지만 내가 더 싫어하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 나unity 감사합니다.